저장이 풀려있고 딜라이트 이게 저장 기능이 빨리 도입이 되면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연어미 채널의 모슬리아입니다 이번 2.7.6% 패치 수사노우 패치로 시설기사 기원의 마검 라디아스 상시화급이 생겼고요 1.6% 무려 5성 1.6%로 나와서 신캐는 없지만 명암이 없다면 한번 볼두자입을 막 그런 가채가 아닌가 싶어요 주사는 이건 핏뚤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핏뚤 필요 없어요 남켓다위 필요 없다 남켓다위 필요 없다 아니 10번째도 아닌데 10번째도 아닌데 10번째는 그럼 픽돌 그러면 최고의 가차를 이길 수 있겠죠? 이길 수 있겠죠? 유키노 괜찮다 이점 보면 상당히 성공적인 가차네요 원하는대로 10번째 픽돌 나왔고 시골에 쓸 일은 그다지 없을 것 같은데 먹는거보다는 나오는게 낫긴하니까요 이렇게 기만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10번째는